미안해. 아이 잠깐만. 아 왜 이래. 아 도민 씨는 왜 아까 저게. 가셨단 말이에요. 민수 지금 지쳐서 얼굴 많이 줘. 아 그러니까 빨리 여기 저 아프면서 빨리 더 이상하게. 민수야. 오빠. 한 번만. 아니 내가 알겠는데. 나 진짜 아니에요. 아 싼 자라씨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. 아니 민수야. 그거 있어버리면 어떻게 해. 아니 막아줄 수 있어요. 아 잠깐만. 아 나오라고. 야. 민수야 미안해 진짜. 아니 왜. 왜 이렇게 돕니까. 아 진짜 왜. 아 따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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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. 아 왜 이래. 아 왜. 아 왜. 아 이러면 붙인 거 알지. 붙여 빨리. 이러면. 아 붙이냐고요. 형들아. 아 알아요. 아 이름표를 잡지마 따고. 이게 얼마나 따고 쳐봐. 이게 얼마나 따가운데. 아. 따가워 따가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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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수 어딨냐고 황수. 아 찾아보자고. 황수 알려줘요. 아 찾아보자고. 아 찾아보자고. 아 찾아보자고. 아 뭐야. 빨리 가야지. 아 정말. 아니. 아니. 지금 이건 다른데 왜. 아 유에포. 아 손 한 손에 줄 수 있어. 멸치 같은 것도 있고. 핸드폰 같은 것도 있고. 한 손에 줄 수 있는 거 많잖아. 유에포가 뭐야. 너 유에포. 이거. 그거 아니야. 우리가 외계인이니까. 차 아니야 차. 우리가 유에포를 타고 있는 거야. 우리의 차인가. 우리의 이동수단 아니야. 차를 찾는 거 아니야 차를. 그런가 봐. 야 너 되게 똑똑하다. 나만 믿고 따라와. 야 너 되게 똑똑해 봐.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. 나는 믿고 따라와. 시끄러워. 너무 깜짝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. 손도 4개 달린 게. 손도 4개 달린 거야. 손도 4개 달린 거야. 손도 4개 달린 거야. 손도 4개 달린 거야. 손이 4개가 아니야. 어 주머니에서 손이 나와 있어. 아니야 이거 잠깐. 내가 빌린 거야. 어떻게 누구 만났어. 지금 저희 김종국 오빠랑 진석 오빠랑 싸우고 있어요. 저 못되게 하려고. 조심해야 돼요. 야 게리오빠야 게리오빠야. 심어 심어. 야 만약에. 야 만약에 할 거를 없어. 강수야. 야 이강수. 재석이 형. 야 이강수. 형 도와주세요. 아니 게리야. 형 형. 아니 게리야. 야 강수야. 버텨. 야 너 진짜 이러면 안 돼. 조용아. 저에게 집에 물건 있어요. 이러지 마세요. 조용아. 그렇지. 민지야. 안 뜯어서. 안 뜯어서. 안 뜯어서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. 아이가 김종국이잖아. 김종국이니까. 바로 종국 오빠 종국어요. 그래. 아 이거 너무 튀는데. 아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. 이거 바람이. 안녕하세요 어머니. 예. 여기 좀 그늘 좀 쳐드릴까요. 아? 아 그래요. 아 죄송합니다. 어 어. 응. 개석 보러. 야 일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. 야 일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. 저 되심 아웃당해 주세요. 이리 오지 마. 야 일로 오지 마. 개석 보러. 민지야 일로 오지 마. 야 야. 다쳐. 자, 끝났어? 민지영은 도망가! 이거 도망갈 수가 없어 이걸로. 어, 또 와. 또 와. 저거가 유에포 아닌가요? 우에포한 것 같은데. 봉인 씨. 이거가 유에포하래요. 뭐라고요? 이거 안 돼. 이거가 유에포하래요. 안 돼. 이거 안 돼. 봉인 씨 안 돼요. 이제 제가 왔어요. 봉인 씨 미안해요.